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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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부라져 항상 꼬부라져 지금은 껐잖아요 10년 후에는 못 걸을 수 있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생각 없는 철어 주사도 맞아봤는데 그렇게까지 효과를 볼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수술이나 시술하지 않고 자세와 운동으로 가능합니다 비스크가 이렇게 되는 걸 바르고 힘 엄청 들어가잖아요 여기 움푸려졌던 척추가 커졌어요 허리에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펴는 근육이 4배 주어진 건데 그러니까 허리가 20대 됐대니까요 어 네 접근 high 접근, 어 할 일 접근care 접근하게